다시 돌아온 이구동성 전원 다시 돌아온 이구동성 전원 퀴즈입니다. 저희가 오늘 하나씩 미칠테니깐요. 자 바로 문제 삼습니다. 하나, 둘, 셋 7! 못 들었다고요? 그럴 수도 있어야 해. 하나, 둘, 셋 7! 야.. 어떻게 맞춰요? 그냥 힌트 필요해요. 힌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. 힌트는 바로 없어요 정답을 아실 것 같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키내리